두 번째 독서를 합니다. 요새 읽고 있는 책은 논어, 자유로워, I love me, 기억의 마술사,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는 법 이렇게 다섯 권을 읽고 있어요. 머리 아파요? 책이랑은 좀 안 친해서. 유튜브를 보면서 우쿠렐레를 연습합니다. 우쿠렐레. 이 정도면 독학이에요. 잘 못하는데 좋아해요. 저는 말을 굉장히 빨리 또박또박하는 걸 잘하고요.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 연속해서 말하는 거 잘하고 있어요. 이거 어려운데? 이거 어려운데? 진짜 어려워. 진짜 어려워. 진짜 어려워. 진짜 어려워. 진짜 어려워.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. 뚜뚜뚜뚜뚜뚜. 뚜뚜뚜뚜뚜뚜. 운이 좀 전체적으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. 저는 매력이 넘쳐요. 철철. 저를 만나러 오시면 알려드릴게요. 자신감이 이마컨을. 근데 궁금하시잖아요. 되게 눈빛이! 눈에 자신감은 있는데. 한번 만나봐요 하는 눈빛이에요. 되게 짓궂은 거 같아요. 너무 저 눈빛이 막 만나봐요. 저 그리고 앙담은 입 속에도 뭔가 너무 궁금함이 많은. 저 눈빛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. 맞아. 뭔가 다 평가하시기를 서툴다고 하시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. 아, 그렇죠. 자기가 나니까. 자기 개성이라 생각하거든요. 저는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되게 궁금하죠? 네. 왕밤방은 솔직히 왕밤빠라고 하셨고 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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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셨어요. 그런데 너무나도 나의 호기심을 장악하는 분이에요. 천연닥스러운 분! 나 저런 분 되게 궁금해하거든요. 너무 궁금해요. 웅망진창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요. 말도 안 되는 천연닥! 노노 읽는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그거 봐서 저분은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. 나도 그랬어, 나도 그랬어. 여기에서. 보니까 춤이 엉망진창이에요. 너무 엉망해.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. 제가 만나러 가야겠다. 그런데 나름에 제일 많이iguurer.